안녕하세요. 약국세모 오부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과세 자료와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내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납세자가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세무조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받는 경우가 세 번째인데 주로 탈세 제보가 위의 세 번째 사유와 같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자료 거래나 위장 가구 거래 등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이나 소득세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약국의 세무조사 사례 중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가공경비 과다 계산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매출 누락 여부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세무조사 트렌드가 최근에는 가공경비와 같은 경비의 과대 계산 여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자로서 세금 부담이 많음에 따라서 주로 세무대리인들이나 세금 신고를 할 때 세금 부담에 따라서 가공경비를 부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세천 시스템도 많이 최신화되고 발달을 해서 소득률뿐만이 아니고 적격증빈 비율 또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행동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사례는 매출액 누락 사례입니다. 약국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약국의 매출 구조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는 유의한 급여 비용이나 카드 매출과 같은 사례가 그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시 신고 소득률 저조와 같은 사례로 사후 검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꼭 겁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그리고 잘 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고 15일이라는 기간이 부여될 때 세무조사를 수임하기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사전에 받았던 그런 세무조사가 있으신 경우에 동일 세무기획은 아닌지 동일 과세기간은 아닌지 중복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세무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서 불필요하게 조사 기간이나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세 불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혹시나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면 조기 결정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잘 수감을 받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예비 세무조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는 중요한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